비상용 탈출 라이터 라이터에 카라코드 5미터를 감았습니다 1층이 3미터니까 한 2층에서는 무난하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기상시에 그리고 이제 목에 걸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줬구요 그리고 모양은 매듭 모양은 져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위급한 상황에서 불이 꺼지고 깜깜한 상황에서도 이 부분만 빼서 바로 빨리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듭을 질 때는 이쪽 부분 X자 이쪽 부분 X자로 해서 좀 단단하게 매듭을 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 탈출 라이터 뭐 캠핑 같은 데 가서 목에 걸고 있다가 뭐 라이터 때문에 쓰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비상시에 이거를 풀어서 쓰면 되겠죠 이제 이런 파라코드 줄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기상시 이 부분을 잡아 땡깁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잡습니다 이렇게 이 고리에서 이 쪽을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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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코드 5m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미 매듭을 져줬기 때문에 이 고리 있죠 목에다 걸던 고리 이 부분을 확보물에다 걸고 이렇게 당겨주면 줄어듭니다 이렇게 확보물에 걸고 매듭을 져주지 이렇게 딱 어그리고 그리고 줄 타고 이 쪽으로부터 내놓으면 됩니다 2 2 2 4 5 5 5 5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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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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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